잡자. 잡았어. 잡자. 형태가. 깜짝 놀랐어요. 이형택 하나. 깜짝 놀랐어요. 이형택 하나. 자, 다음. 김동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변까지 3번 도전합니다. 두번째.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야, 막고 난다. 안 움직였다. 아프지, 아프지. 많이 아픈데 지금. 발 꼈어. 두번째.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마지막 거 형택이도 잡았어. 그래. 너도 잡아야지. 마지막 잡을 수 있을지. 이걸 잡는다고? 김동연. 실패. 이걸 잡으면 인정. 내가 나갈 테니까 여기 들어와, 진짜. 내가 잡으면 인정. 네가 나갈 거지. 이걸, 이걸 잡아? 잡아봐. 잡으면 나갈게. 이거 잡으면 나갔네. 이거 잡으면 나갔네, 동현이가. 갑니다, 이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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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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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잠깐, 잠깐. 볼 잡고 끌고 나옵니다. 좋아요. 장정민. 내 말, 내 말, 내 말. 내 말, 내 말. 볼 잡고 끌고 나옵니다. 장정민. 장정민. 파고듭니다. 발이 빠른 장정민. 발이 빠르긴 하네요, 진짜. 빠르네. 그래요, 장정민 선수가 유일하게 플레이를 풀어주네요. 생각보다 드리블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따라가서 잡는데요. 럭픽의 네이마르 아까 한 골 넣은 선수거든요. 운동장이 컸으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네이마르 빠르다. 네이마르 빠르다. 잡을게요. 형, 거기요. 형, 거기요. 장정민. 장정민. 때려, 때려, 때려. 거기요. 장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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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왼발 발리 때려주면. 트래핑이 한 골인데. 트래핑이 한 골인데요. 한 골 넣었네요. 장정민 선수가 여기서 잘 잡아서 넣었으면 아마 눈에 확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장정민의 가능성을 봅니다. 아수봐, 아수봐. 딴가, 딴가 앞에. 류원규. 류원규. 안정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한골규. 가까운 데서 볼을 잡네요. 장영웅, 장영웅.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달렸습니다. 장영웅,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달렸습니다. 몸이 안 돼 있어. 몸이 안 나간다. 몸이 안 돼 있어. 몸이 안 나가잖아. 볼 뺏어내고 있는 조원우. 이렇게 되면 유용합니다. 투구, 아, 판단 좋았습니다. 한골규. 이렇게 되면 유용합니다. 투구, 아, 판단 좋았습니다. 한골규. 잘 나왔다. 한골규, 판단 좋았습니다. 한골규. 홍대수 선수 이런 면이 좋아요. 네이발, 네이발. 고생했어, 네이발. 잘 나왔다. 짧게 치고. 장영웅, 장영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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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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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볼 뺏어서 끌고 나옵니다. 가운데. 슛. 잘 맞습니다. 슛. 화이팅, 화이팅. 좋아, 좋아, 좋아. 아, 끈기 일환입니다, 끈기 일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형택 선수 내심 비교됩니다. 이번에는 동생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보여주실래요? 골반이 좀 유연하다고 해서 문어발이라는 별명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각도의 공격을 쉽게 성공시켜서 유연한 족구의 정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대로라면 축구에서는 저런 게 더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뛰어차기라는 동작으로 축구의 가위차기 동작이랑 유사한 동작인데요. 그래서 지금 족구궁부터 탁구궁까지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차기를. 자, 전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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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루 1루 지쳐. 맞습니다. 저걸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아. 이게 딱이 아니고 이렇게 하네. 세박타쿠로 공 가야겠다. 자, 세박타쿠로 가위차기로. 자, 정확히 들어와야 됩니다. 전희진! 자, 공이 점점 더 닿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테니스 공. 자, 이형택 공 들어옵니다. 자, 이형택 공이죠. 이형택 공.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되게 힘든데. 파이팅! 전희진! 자, 이것까지 이형택 탁구궁을 한다고요? 이제 마지막 탁구궁입니다. 자, 탁구궁. 아,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콩알이 하나인데 콩알도. 뭐든 가능합니다. 이딴 얘기예요. 대박이다. 빅코스 발등 찍어차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코스 있고 B코스 있고 그래요? 네, B코스는 이제 공격수 쪽으로 차는 곳. 공격을 B코스라고 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선의 위치 보이시죠? 빨간색 풍선이 B코스고. 이 방향으로 차서 풍선을 다 터뜨려 볼게요. 이걸 터뜨린다고요? 네트에 걸리면 안 되고요. 화나면 도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부터 해요? 어디부터 해요? 어디부터 해요? 이거부터 해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오오, 맞겠다. 오오. 오오, 맞겠다. 오오오, 맞겠다. 오오오, 맞겠다. 오오, 대포 소리 난다. 저렇게 찍어 보이네. 파워가 다르네. 파워 좋다. 파워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도전! B코스. 오오오. 잘못 스케팅하려고 그러잖아. 크게 말하려고. 앞에 있어서. 자, 화나면. 갑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멋있다. 화나면. 멋있다. 보통 이런 공격들에 가면 못 막죠. 대포 한 수기다 보니까 못 막는 편입니다. 저기. 슛. 따라요. 아, 이창호 나이스 판단요. 아, 이창호 괜찮아요. 아, 이창호 나이스 판단요. 오히려 키퍼가 잘하네요, 또. 한 번 뒤에 이어서. 이창호도 괜찮아요. 자, 유리한 선수가 뒤쪽으로 빠졌어요, 이제. 됐어, 가! 박용훈 뚫렸어요, 박용훈. 뒤쪽으로 빠졌어요, 이제. 됐어, 가! 박용훈 뚫렸어요, 박용훈. 슛! 박용훈 단독, 슛! 박용훈 단독, 슛! 이거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박용훈 단독, 슛! 박용훈, 슛! 박용훈, 슛! 박용훈, 슛! 박용훈. 이게 바로 슛슛입니다. 박용훈의 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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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떻게 치죠? 무거운... 저걸 굴릴 수가 있다고. 자, 지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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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근, 지근 선수. 18회 최연소 국가대표. 가자, 가자. 지근지근 밟아버려! 지근지근 밟아버려. 지근지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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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됐어. 가자,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자, 가자.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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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야, 김 던져서 잘 탱긴다고? 이야, 대박. 진짜 AI. 한 것 같잖아, 딱. 파워가. 진짜 AI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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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이거 이상이 있어. 장애물 설치해서 이 장애물을 통과한 다음에 스트라이크.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 하나. 공 하나 딱 들어가는데. 딱 공 하나 들어가서 딱. 이걸 한 번에 하면 대박인 거야. 살짝 미스하면 다 쓸어요. 파이팅! 예! 가자! 자, 한 번에 가자. 야, 맞고 가도. 야, 엉망친창인데요. 야, 엉망친창인데요. 야, 엉망친창인데요. 야, 엉망친창인데요. 야! 뭐가, 뭐가 좋아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갑니다. 자, 파이팅! 가자! 렛츠고! 오! 렛츠고! 렛츠고! 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が수 형 선수 입니다. 가수 형 선수. 네, 노래를 좀 합니다. 배우형도 아니고 MC형도 아니고 아수형. 터러치의 끝판왕이란 얘기는 회전과 각도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네, 좀... 피는 거, 피는 거. 피는 거, 피는 거. 거의 여기 빠질듯이 가겠네요. 저랑 빠질듯이. 그러면 여기도 장애물 세워놓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선수가 했던 것처럼 레인 위에 핀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앞에 여기 앞을 천으로 막아서 저는 안 보고 그걸 안 맞추고 스트라이크 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하듯이 앞을 막아서. 점점, 점점 어려워지네. 천 가립니다. 자, 천 좀 가려주세요. 넓게, 넓게, 그렇지. 우리가 확실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가수형 선수가 보는 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뒤에 있는 핀도 안 보이고 앞에 핀도 안 보여요. 됐어요? 가수형 선수. 가수형 선수. 오, 지어 왔어. 오, 지어 왔어. 오, 지어 왔어. 우와. 우와. 됐어, 됐어, 됐어. 우와. 이거는 진짜 소름이다, 소름. 우와. 우와, 대박, 대박. 한 번에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올링 형이네. 군필처럼 부러져. 이거 새 거 걸렸다. 대박. 내 뼈가 부러진 것 같아. 내 뼈가 부러진 것 같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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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걸어야 돼, 다리. 다리 걸어야 돼. 한 개씩 센 게 있네. 미치겠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무 젓가락 부러뜨리지. 내 뼈가 부러진 것 같아.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대박이다. 남아있는 게 열 개. 다 깨면 이기네요. 그렇죠. 이번엔 김동현 선수 차례입니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안팔이여서 나 이거 할게요. 다칠까 봐, 다칠까 봐 손을 해. 다칠까 봐, 손 다칠까 봐. 자기 몸 관리는 엄청. 몸 관리는 엄청. 폼도 잘 안 나온다. 김부라 처음 해 보시는 거 아니죠? 이거 제가 개발했어요. 이거 김부라 씨가 했다며. 김부라 게임, 김부라 게임. 김부라 게임. 아니, 아니. 이 김부라를 야구 배트 깨는 걸 제가 개발했어요, 제가. 김부라 김동현. 김부라 기술을 야구 배트 깨는 건 내가 먼저 했다. 자, 갑니다. 자, 준비. 김동현. 제발. 여기. 오. 오. 야구 배트 깨는 건 내가 먼저 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야, 뭐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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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뭐예요, 뭐예요. 야, 이걸 네가 개발했다며. 15초 지났어, 벌써 15초. 불량, 불량. 불량. 아니, 야구 배트 불양이 어딨어. 뭐예요? 고속해서도 받아줄 수 있죠, 괜찮죠. 아, 예. 한 번은 봐드리겠소. 한 번은 봐드려. 한 번을 벌드리면 한 번을 벌드려요. 안 봐. 멍 드는 거 아니야? 살이 막 눌렸어. 자신 없으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다치면 안 돼요? 자, 준비!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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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맥캔을 해야지, 맥캔을 해야지. 아이고. 바꿔도 돼, 바꿔도 돼. 황망이 불량이면 바꿔도 돼. 그냥 해야 돼, 이게. 수건 때문에. 아파, 아파, 아파. 수건 돼요? 아파, 수건 돼. 요령 알았다, 요령 알았다, 요령 알았다. 요령을 몰랐어. 탄력 받았어, 탄력 받았어. 탭 쳐, 탭 쳐. 가봐, 가봐. 김동연 가보자고.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이거 태벙이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이동구 선배님의 강력한 슈팅을 갖고 최고이신 분께 맞으면 정말 소원이 없어. 진짜? 킥으로, 킥으로. 소원이 없어. 여우, 여우 진짜 세. 여기는 뭐 캐논슛이니까. 캐논슛. 축구를 하셨네요,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기 시작해서 안산 할렐루야 1년 정도 있달라. 할렐루야 1년 정도 있었어요? 옛날에 또 축구를 하셨어서 이동 선수를 또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네요. 본인이 또 원하시니까 우리가 박수로 한 번. 그러니까 안 차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 서로. 누가 다치든 다칠 거야, 아마. 그렇지, 안 다치시죠. 차는 거는 차는 사람을 위해서 차는 거예요. 아, 이거? 맞는 사람은 괜찮아요, 똑같아요. 차는 사람이 발목 다칠까 봐. 누가 얼음 될지 난 궁금하다.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존경하는. 때리고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효진 선수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갑니다. 이효진 선수. 자, 좋아하는 선수에게. 나 같이 왠야 와박하게 지워봐. 우와! 우와! 웃어, 웃어, 웃어. 둘이 한 번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웃어, 웃어. 아니. 형이. 맞고 난 다음에 웃으니까 더 무섭다. 진짜. 맞았는데 웃어. 영광입니다. 후들합니다. 이효진 선수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혹시 저글링 같은 거 하실 줄 아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걸 못 하는데, 제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패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아요. 패스 봐요, 방금. 각도 봐요, 각도. 힘이. 지금까지 분위기 좋아요. 주아, 왼발. 오케이. 오, 좋다, 좋다. 패스가 추락하다, 그런데. 그냥 서있다 차고, 서있다 차고 그러니까. 리프팅 해봐요, 리프팅. 잘한다니까. 잘하네, 잘하네. 여유 있어, 여유 있어. 뭐 합니까? 컨트롤. 손두부, 손두부. 오! 야, 여유, 여유. 야, 잘한다, 잘한다. 엄청 어깨로. 손두부 트래핑. 와! 굳는다, 또. 와! 뭐야, 뭐야, 뭐야. 굳어 있어. 자석이 있어? 뭐 있나 봐. 와! 야, 굳는다. 이렇게 가슴 트래핑 잘하는 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선출이 아니잖아. 일반, 일반. 그러니까 선출이 아닌데 이 정도면 와. 오, 완전 뜨거워. 오, 완전 뜨거워. 오, 완전 뜨거워. 눈 끝까지 뜨거하네. 오, 완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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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 점프에 바로. 오케이. 자, 런닝. 런닝 헤딩. 한 발로, 한 발로. 나오면서 두 발로 뜨지 말고요. 한 발로 떠서 헤딩.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정확해, 정확해. 나이스. 김태용 선수의 주특기는 뭡니까? 사실 대훈이 형 주특기가 상당 공격이거든요. 상당 공격. 발이 밑에 올라가요, 그렇죠? 그게 주특기인데. 저도 이제 상당 공격이 주특기라 헤드슈터라고도 불리거든요. 헤드슈터.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많이 찬다고. 이름 무슨 소리야? 이제 회전 동작 연속으로 해서 촛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촛불 끄기. 일단 잡아주실 세 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지정을 해 주세요.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던 선수. 들어오고 싶을 때 어떤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지. 들어온 것도 괜찮네. 김동연 선수. 예? 김동연 나오래요. 김동연 또 나와. 김동연 나오고. 누구예요? 이장군 선수랑. 이장군 나오네요. 큰 선수들인데. 그리고 모태범 선수. 모태범. 정확히 찝었네, 나갈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다리 뿝니다. 김태용 선수가 지금 전국에서 얼굴 공격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전국에서. 얼굴 공격 전국에서. 저거 찢는데 저게 되게. 토스럽다 그러던데. 자, 갑니다. 열. 손 맞을 확률 없어요? 됐어요? 얼굴만 안 맞으면. 촌둥 떨어지는데 괜찮아요. 떨어지도 어쩔 수 없어. 가자, 가자. 네. 세 번 연속해서 저 촛불을 다 깰 겁니다. 그게 된다고? 아니, 누구만 하는 일인데? 자, 오버더 이대훈. 김태용. 하나, 둘, 셋. 완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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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이야, 김태용. 이야, 이거는 쳐서 끄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태용이 찐으로 한다. 자, 득점 아닙니다. 득점 아니에요. 자, 가슴가. 들어가지, 들어갔어요. 이대훈 2점. 이대훈 들어갔어요. 가슴가. 들어가지, 들어갔어요. 이대훈 2점. 이대훈 2점. 이대훈 2점. 이대훈 2점. 이대훈 2점. 이대훈 2점. 먼저 따르는 이대훈. 다르평게 들어갔어요. 아, 또 한 번. 가자. 이대훈 2점. 아, 이대훈 2점. 아, 이대훈.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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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3점. 아, 또 한 번 이대훈. 잘 피해, 잘 피해. 야, 이런 순발력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인간성. 순발력 좋지. 야, 전판으로 갑니다. 야, 이대훈 4점. 야, 이대훈 4점. 김태훈 1점. 자, 1분 나왔다, 1분. 1분. 어, 피했어요. 야, 또 피합니다. 좋아, 다 피했어. 다 피했어. 이대훈 뒤에. 야, 김태훈. 야. 득점은 성공 안 하지만요. 이대훈 선수가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김태훈 맘 안 잖아요, 김태훈 맘 안 잖아요. 점수를 보고 있죠. 40, 40 몇 초, 40 몇 초. 4대1 치고 있어요. 네, 이대훈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태훈 선수가 급해지죠. 그렇죠. 김태훈 급해집니다, 김태훈 급해집니다. 카운트입니다. 몰려있는 이대훈. 아, 이대훈. 점수하다. 점수하자. 점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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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진짜 빨라요. 2대2. 반갑해지는 김태훈입니다. 26초 남았어요. 25초. 진짜 빨라요. 20초, 20초. 이대훈 선수가 아주 노련하네, 노련해요. 2점씩 3번. 15초, 15초. 파이팅, 파이팅. 지쳤어, 이제. 태훈이 지쳤어?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되면 이대훈 선수 유리해졌어요. 김태훈 큰 점수 필요합니다. 김태훈. 10초. 안 돼, 대훈아 안 돼. 10초. 들어왔어, 들어왔어. 점수 필요합니다, 김태훈. 갈 수 있죠. 7, 4, 8. 6대4, 6대4. 다 떨어졌어요. 3, 2, 마지막. 와, 머리. 뭐야. 뭐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집중, 집중, 집중. 갖고 와, 갖고 와. 이영택 선수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네요. 이장훈 죽어. 인기 뒤에. 단독 찬스, 단독 찬스. 돌아왔어, 돌아왔어. 바로 돌아왔어. 나아, 나아. 김용식, 김용식. 슛, 골. 김용식 드디어 선식골. 하나 성공하네요. 동현이. 저는 약간 루즈 선수 같은데. 내가 볼 때 현우가 더 잘 탈 것 같아. 팔 힘이. 팔 힘이 좋으니까. 약간 긴장했는데 지금. 아, 콧물이.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김현우. 썰매가 놓여졌습니다. 나도 국가대표야, 국가대표. 1초 6일 기록을 깨야 됩니다. 그렇죠, 기록 깰 수 있을지. 석심이 좋아서. 진짜 긴장했습니다. 바로 가네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역시 남자야. 잘 어울린다. 루즈 선수 같다. 몸이 너무 좋은데. 누릴까요? 하겠습니다. 김현우 화이팅! 화이팅! 30초 사인 들어왔습니다. 30초 사인. 이대훈을 이기면 금메달입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김현우. 출발합니다, 김현우. 출발합니다, 김현우. 선수야, 선수야. 잘해. 잘해. 잘하셨는데요? 김현우. 1초 6일. 대구경이 더 빨라요. 이게 구간이 짧다 보니까 이대훈 선수는 박았잖아요. 박은 게 어차피 기록이 다 찍히고 난 뒤에서. 근데 이제 김현우 선수는 닿지는 않았는데 스타트 기록 제는 구간이 느렸던 거죠. 잘 탔죠, 잘 탔죠? 잘 탔어, 잘 탔어. 잘 탔어. 전향해야 되나? 조정을 하던 데다. 아까 살짝 데였는데 데운 대로 하니까 너무 잘 가르치는 소리. 딱 부딪치려고 그러면 딱 살짝, 살짝. 기록적으로 보면 데운이한테 졌어, 그런데. 스타트 기록을. 우리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스타트 대회였으면 이긴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월등한 차이로 이기셨어요. 월등한 차이로. 네가 노린 거잖아. 네가 스타트를 노린 거잖아. 출발할 때 다 같이 고고고고고고 외쳐주면 김지수 선수가 약간 각성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김지수 선수의 시범입니다. 파이팅! 스켈레톤 김지수. 파이팅! 파이팅! 진짜 좋았네. 김지수 30초 사인 들어왔습니다. 30초 사인 들어왔습니다. 김지수. 100초! 아, 저렇게... 이제 15초 나왔어. 15초. 진짜 빨라, 우와. 진짜 빨라. 기록, 기록, 기록. 3초 27. 3초 27. 진지수. 진짜 멋있다. 미사일 같아. 박진영 선수. 아까는 이렇게 멋있다는 얘기는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멋있긴 하네요. 차트가 좀 다르네. 확실히 멋있네요. 멋있어, 멋있어. 초보자의 눈으로 봤을 때 스케레토는 진짜 뛰어가서 날아가는 그 판에 뛰어서 올라타는 느낌이고. 루지는 뭔가 2분짜리 눕는 느낌으로 3분짜리. 편안한 느낌으로. 약간 저희도 느껴져요. 비슷해, 저희도 생각한 거. 그리고 같이 외쳐주는 게 루지는 약간 침착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거의 외국 나가도 이렇게 소리 지르는 팀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스케레토는 거의 모든 팀이 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니까. 그게 또 느낌이 다르네. 여러분, 이번에는 세계 랭킹 4위 정승기. 거북수가. 하체가 다 좋다. 잠깐만요. 근데 정승기 선수 헬멧은 김주희 선수 헬멧이랑 좀 다른데? 여기 무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제가 헬멧에다가 커스텀으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용? 이게 거북선. 정승기 선수. 스타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군요. 거북선의 정기를 받아서. 이수신 장군의 정기를 받아서. 스타트하겠습니다. 30초 사인. 3초 사인. 정승기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통성기 스타트하겠습니다. 정승기 정승기. 1, 2, 3. 진짜 빨라. 진짜 빠르네. 어쩌나 현장.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다야 돼, 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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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탔어, 탔어. 4초 7, 8. 그래도 다 탔어요. 4초 7, 8. 좋은데, 기록? 아, 멋있다. 4초 7, 8.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 팀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그때 훈련했습니다. 방금 배워서 하는데, 이거. 4초 7, 8. 훌륭해, 4초 7, 8. 다음, 2조. 문재의 팀. 문재의 팀이에요. 긴장된다. 이영택. 갑자기 속수려. 갑자기 속수려.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3명 같이 탄다는 건 이대로 집에 갈 수 있어요. 이거 다 지금 안 감독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거 잘해야 돼. 잠깐만. 집중. 좀 빨리 타야 되나? 집중이에요, 형님. 집중. 오케이. 집중. 이거 파이팅하고 가실게요.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팀장님 파이팅으로 가실게요. 형님, 이거 파이팅하고 간대요.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집중. 뭉쳐요. 전대. 하나, 둘. 하나, 둘, 셋. 뭉쳐요. 전대.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아아. 우리, 우리 거자, 우리 거자.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이겼지. 이긴 거 아니에요? 이겼어요? 그닥 차이 없네. 별 차이 없네. 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요? 졌어, 졌어. 얘만 빨리 내놨으면 이겼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간다고요? 저희가 졌어요?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뺐어요. 힘 아꼈다가 팍 나갔어야 했는데 선장님께서 타이밍을 자꾸 뺏어서.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가 근접했다는 건 기분 가지고 있는 실력이 좋다는 거죠. 이길 뻔했네. 처음이라서. 비yy Parce트에서 함께уки 상태가 좋아서. 이길 뻔했네!